최근 수년 동안 LA지역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메트로 이사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메트로는 긴급 TF팀을 구성하고 감소 원인 분석에 따른 향후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지역 메트로 이용자가 지난 2014년과 15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 주 메트로 이사회에 제출하게 되는 2016 회계년도 2분기 이용률 보고서를 통해 먼저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42만여 명으로 추산되던 평일 이용자 규모는 2014년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142만 명으로 다시 줄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진 136만여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이용 감소는 개솔린 가격 하락을 비롯해 우버와 리프트 등의 라이드 쉐어링의 확산, 그리고 메트로 라인 확장 공사 등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하지만, 메트로 측은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시장 호조로 자동차 구입 역시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교통체증 향상이나 친환경,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등 대중교통의 일반화가 가져오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연방정부 주도하에 대기 탄소 가스 억제에 따라 가주는 운전자들에게 100달러의 추가 세금 징수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확산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캘리포니아, 특히 LA의 높은 가스 가격이 이를 더 확산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 중간級 구멍이 있습니다. 중간 개발은 중간 개발은 가스 가격이 이를 더 확산하여 하소서 저는 사과이 파트에 스크롤이 있습니다. 무한한 부품 기 bulky 저에게 다 껍질을 받았는데